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해 철도 컨테이너 수송 실적이 최근 4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레일과 한국철도물류협회에 따르면 2014년 철도로 수송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20피트 컨테이너 94만 5천개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2010년에 93만 4천 TEU 이후 가장 적은 실적입니다. 과거 3년간 꾸준히 100만개를 넘어섰던 철도 컨테이너 물동량은 다시 90만개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해 월간 실적은 12월 한 달을 제외하고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2월은 33%대의 폭증세를 보였지만 물동량은 9만TEU 때를 처리하던 평소 수준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높은 증가율은 2013년 12월 실적이 철도 파업으로 대폭 감소해 나타난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철도 물동량 감소는 파업 후유증과 운송체계 변화에 영향이 컸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화물열차 전 구간에 대해 사전 계약 판매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이에 따라 운임 할인이 대폭 줄어들면서 화물 이탈이 확대됐다는 분석입니다. 올해도 고비용 구조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철도 물류의 부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SG 뉴스 정재혜입니다.